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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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의 위세는 전부 어깨 얹고 큰소리 치던 사람이. 사랑나는 봉사는 당신한테는 안 어울리는 말이네. 근데 이게 뭐야? 법무부? 자리 비켜야 나 급해요. 어떠시오? 아홉 개 지고도 한 개 지는 사람과 뺏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요 모양 요 꼴이 됐으니. 지킹? 그래. 당신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. 죄를 졌으면 죄진 사람답게 나 죽었어 해야지. 어디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어? 여기들 보시오. 여기 술 마시고 운전하고 차까지 부수고 사랑까지 실폰한 사람인 낯짝 좀 보시오. 그러고도 뉘우치는 하나 없으리 당당합니다. 여기들 가요. 여기. 아니 어르신. 무슨 일 있으세요? 청소가 너무 엉망이네요. 걸레는 더럽고 물기는 꽉 앉혀서 바닥이 흥건하고 이래갖고 노인네들 넘어지기라도 뭐 어떻게 해요. 죄송합니다 어르신. 최인자 씨. 이렇게 하심 사회봉사 명령 시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됩니다. 제대로. 좀 해주세요. 알았어요. 죄송합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님. 해음이,